ppm 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ppm 은 피크 프로그램 미터를 줄여서 ppm 이라고 쓰는 거구요 말 그대로 오디오 전기 신호의 피크 부분을 모니터 할 수 있게 만들어진 반응 속도가 굉장히 빨라야 되겠죠 예 피크 부분까지 모니터 할 수 있게 만들어진 레벨 표시기 인데 이게 디지털 오디오 시대가 오면서 아주 더 중요하게 된 레벨 표시기가 바로 이 ppm 인데 제가 미루어 짐작해 봤을 때 과거에도 분명히 ppm 이 꼭 필요했을 부분이 있었을 거거든요 특히 방송 쪽에서 왜냐하면 이 방송 옛날에 am 방송도 그렇구요 fm 방송도 그렇고 이 레벨의 크기와 관련이 깊었죠 어떻게 관련이 깊었냐면 fm 에서는 이 신호의 레벨이 커질수록 대역이 넓어지죠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fm의 대역은 이렇게 주파수 편의와 음성 신호의 최고 주파수로 결정이 되고 am 에서는 이 음성 신호의 진폭의 크기가 곧 출력하고 연관이 되기 때문에 이 음성 신호의 크기 레벨 크기는 이 주파수 편의와 관계가 깊죠 그래서 반드시 라디오 방송을 송출하는 쪽에서는 이 피크 프로그램 미터를 썼을 거라고 예상이 됐거든요 그래서 한번 저도 이번에 좀 궁금해서 좀 찾아봤거든요 이게 언제 만들어졌고 과거에는 정말 별로 안 쓰였는지 한번 찾아 봤더니 이런 거를 하나 발견을 했어요 금방 나오더라구요 요 사이트는 프로툴스를 다루는 사람들이 모여서 모이는 일종의 포럼 같은 건데 여기에 보시면 1930년대 후반에 bbc는 이미 ppm을 개발을 했는데 매우 비쌀 것이라고 생각이 돼서 좀 저가형으로 부유 미터를 정착이 됐고 그게 대중적으로 많이 쓰여 왔고 디지털 오디오 워크스테이션 환경에서는 샘플 피크 미터 여기서 알 수 있는게 디지털 오디오에서는 샘플 피크 미터를 쓴다는 것을 알 수 있죠 샘플 피크 미터가 주요 미터로 자리를 잡았고 이렇게 된 이유는 제가 여기 좀 그림을 그리면서 설명을 드릴게요 이게 저게 무슨 얘기인고 하니 아날로그에서는 앰프가 있으면 받아들일 수 있는 전화 범위와 낼 수 있는 전화 범위가 분명히 정해져 있고 이것보다 더 큰 신호가 입력이 되거나 더 큰 신호를 내보내려고 하면 이렇게 클리핑이, 신호 부분이 이렇게 잘리면서 클리핑이 일어나는 건데 이 클리핑이 그렇게 무 잘리듯이 탁탁 이렇게 각이 지게 잘리는 게 아니라 어느 정도 부드럽게 이렇게 잘리거든요 특성상 아날로그는 특히 마그네틱 테이프로 녹음하는 경우에는 이게 더 부드럽게 잘려 나가기 때문에 이게 좀 그렇게 크게 문제가 되진 않았지만 디지털에서는 얘기가 다르죠 AD컨버터 같은 경우에는 이게 양자화 할 수 있는 범위를 벗어나게 되면 이 구간에서는 바로 양자화 에러가 일어나죠 디지털 에러가 일어나고 이게 아주 심각한 문제를 발생시킬 수도 있고 이게 꽤 넓은 시간 지속이 되면 띡띡 하는 이런 디지털 노이즈도 발생을 시키거든요 그래서 디지털 오디오 시대에 오면은 반드시 이 피크 부분을 피크 부분이 반드시 양자화 범위 이내로 들어가게 우리가 입력을 해줘야 되기 때문에 이 피크 부분을 모니터 해야 되는 게 굉장히 중요해져서 디지털 오디오에서는 이 PPM이 대중적으로 자리를 잡을 수밖에 없었다라는 것을 표시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아날로그 시대와 테이프 레코딩에서는 부드럽게 왜곡이 되기 때문에 좀 관대했지만 디지털 오디오에서는 피크가 발생할 때 클리핑이 발생할 때는 용서하지 않는다라는 거고요 이게 참고로 이게 영어로 되어 있는 거를 제가 지금 번역을 자동 번역기를 돌린 거기 때문에 약간 용어가 조금 이상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PPM도 LED와 LCD가 대중화되고 보급이 되면서 옛날처럼 비싸지 않기 때문에 디지털 오디오 장비 DAT나 MD 그 다음에 DAW에서는 PPM이 대중적으로 자리를 잡았고 그래서 이 좌측과 여기에 보이는 이런 것들이 보면 옛날에 쓰여왔던 PPM이죠 우리가 현재 디지털 콘솔이나 디지털 오디오에서 보는 랩의 스케일하고는 아주 많이 다르죠 그래서 과거에도 PPM이 많이 쓰이긴 쓰였다 VU 미터 만큼은 아니지만 이렇게 알고 계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디지털 오디오 시대가 되면서 양자와 에러 부분 때문에 반드시 피크 부분이 양자와 범위 이내로 들어가게 우리가 녹음이나 믹싱을 해야 돼서 PPM이 중요해졌다는 사실 그래서 이 PPM에도 몇 가지 종류가 있고 되게 종류가 많죠 이 프로 툴스에서 제공하는 이 레벨 표시기가 17종류가 된다고 하더라구요 그래서 이제 크게 여기에 보면은 이 위키피디아에 종류별로 종류별로 라기보다 크게 한 4가지 정도로 분류가 돼 있는데 예 True Peak Meter 요거는 실제 아날로그 오디오 파형의 실제 파형을 한번 번역을 해서 볼게요 네 지속시간이 아무리 짧더라도 네 파형의 피크까지 다 보여주는 것을 True Peak Meter라고 하고 QPPM은 음 피크가 특정 지속시간을 초과하는 경우에만 보여준다 라고 되어 있죠 네 그러니까 이거는 거꾸로 얘기하면 아주 짧은 시간에만 피크가 치고 빠지면은 거기까지 지시를 못하고 그 피크 수준보다 더 적게 언더 지시를 하게 된다라고 한다라고 되어 있고 그거에 대한 정도는 이 통합시간 이게 바로 인티그레이션 타임이죠 PPM에서 얘기하는 인티그레이션 타임에 의해서 결정이 된다라는 거고 샘플 프로그램 미터 SPPM은 디지털 오디오를 위한 PPM인데 이거는 실제 아날로그 파형의 웨이브 폼에서 나타나는 아날로그 파형의 피크 값을 적용하는게 아니라 이 피크를 양자화해서 이 양자화해서 그 양자화 된 값을 다시 DA를 해서 보여주는 샘플 디지털 샘플 값을 보여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AD와 DA를 거쳐서 보여주는 거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죠 이거는 만들기에 따라서 트로피크 미터처럼 만들 수도 있고 그 다음에 QPPM처럼 만들 수도 있습니다 이거는 제가 이제 곧 밑에 설명을 드릴 거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 녀석도 약간의 오차범위를 오차를 갖는데 그 문제를 완화하기 위해서 만들어졌다라고 오버 샘플링 피크 미터가 그렇게 해서 만들어졌다고 하는데 저도 요거는 요번에 알았고 요거는 제가 잘 모르겠어요 모르는 거 모른다 그래야죠 그래서 어쨌거나 디지털 오디오에서는 이 SPPM이 디지털 오디오에서 쓰는 PPM은 샘플 피크 프로그램 미터 SPPM의 한 종류이고 우리가 많이 보던 거는 바로 여기 보시면 바로 이 맨 오른쪽에 보시면 IC 60268-18 이라고 되어 있고 이게 디지털 스케일이라고 되어 있죠 디지털 스케일 위키피디아에서 뭐라고 했는지 한번 볼까요 IC 60268-18 디지털은 프로 및 소비자용으로 디지털 오디오와 함께 사용되도록 설계된 PPM의 부분적인 표준이다 라고 되어 있고 이 중요한 게 0dbfs 를 기준으로 레벨을 표시한다고 되어 있죠 제가 dbfs에 대해서 말씀드렸죠 그 다음에 통합 시간은 그러니까 integration time은 5ms 미만 이고 그 다음에 떨어지는 속도 즉 가을 폴링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거 원본으로 다시 여기로 원본으로 볼까요 다시 회복 시간은 리턴 타임은 대략 20db 떨어지는데 1.7초에서 플러스 마이너스 0.3초를 갖는다 굉장히 늦게 떨어진다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서 이 제로에서 20만큼 떨어지는데 약 1.7초 정도 걸린다는 뜻이에요 1.7초 굉장히 늦게 떨어진다는 얘기죠 그래서 여기서 보면 이 IEC 60268-18이 SPPM의 한 종류라고 그랬죠 여기 보면 디지털 오디오에서 쓰는 스케일은 IEC 60268이라는 규격이고 이 녀석은 EBU와 SMPTE에서 레퍼런스 참조 레벨이 18dbfs나 마이너스 20dbfs이고 이 녀석의 인테그레이션 타임은 5ms 미만 그 다음에 그 다음에 회복 타임은 아 리턴 타임 그러니까 떨어지는 속도는 20db 떨어지는데 1.7초 정도라고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요게 바로 우리가 디지털 장비에서 만지는 PPM의 규격이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이게 지금 요게 지금 애매한 부분 애매한 부분이라기보다는 이제 제조사에서 만드는 경우에 따라서 이 인테그레이션 타임을 5ms로 만들 수도 있고 1ms로 만들 수 있거든요 그러면 그러면 이게 아까 여기서 보여드렸다시피 통합시간이 어쨌거나 있으면 약간씩 언더로 지시하게 되거든요 그러면 얼마나 언더로 지시하는지 한번 보면 여기에 보면 타입 타입 1의 PPM은 통합시간이 5ms이나 타입 5ms이고 타입 2는 10ms 라고 되어 있죠 그러면 타입 1이 인테그레이션 타임이 5ms이면 그러니까 이게 뭘 뜻하는 거냐면 톤 버스트 그러니까 순간적으로 톤이 10ms 정도 지속되면 1db 정도 언더로 지시하고 5ms 정도 지시되면 2db 정도 언더로 지시하고 3ms 정도 지속되면 4db 정도 언더로 지시한다 이런 뜻입니다 이게 그래서 이게 통합시간이 디지털 오디오의 PPM에서는 5ms 이하라 이 인테그레이션 타임이 어느 정도로 설계되었느냐에 따라서 언더로 지시하게 되는 그 정도가 다르겠죠 어쨌거나 중요한 건 언더로 지시한다는 거고요 여기도 보면 어 스탠다드 PPM은 5ms의 인테그레이션 타임을 가지고 있어서 충분히 사람이 귀로 인지될 정도로 충분해야 디스플레이 된다라고 되어 있죠 그래서 여기도 똑같이 10ms 정도 순간적으로 순간적인 피크는 1db 정도 언더 그 다음에 3ms에서는 4db 정도 언더로 지시한다 라고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PPM은 무조건 트루피크까지 다 지시하는 건 아니고요 그 그림을 나타낸 게 이게 이제 이제 요거죠 요거 요거 여기를 보시면 여기가 요 맨 윗부분이 리얼 트루피크죠 그 다음에 PPM은 리얼 트루피크까지 지시는 못하고 약간 언더로 지시하게 되고요 VU 미터 보다는 훨씬 더 높게 트루피크까지 지시를 하죠 근데 이게 어느 정도 이 어느 정도까지 잘 피크를 쫓아갈 수 있느냐는 바로 인티그레이션 타임에 의해서 결정이 되는 거고 그 인티그레이션 타임은 5ms 이하라고 디지털 오디오에서 사용하는 PPM에서는 규정이 되어 있고 그 인티그레이션 타임이 더 5ms 이하 더 작아지면 작아질수록 실제 지시하는 것은 리얼 트루피크에 가까워진다 요렇게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시간이 꽤 지나서 그러면 우리가 아날로그 장비와 디지털 오디오 장비를 같이 쓰는 경우 혹은 디지털 오디오 스케일과 아날로그 오디오 스케일 다르게 얘기하면 VU 미터를 가진 장비와 PPM을 가진 장비들을 서로 같이 사용을 할 때는 어떻게 레벨 레인지를 맞추고 어떻게 레벨 레퍼런스를 잡고 어떻게 음성신호에 대해서 스케일이 결정되는지 다음 시간에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